날씨가 매우 덥습니다.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저희 홍천이신선농장에 농산물을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보내드리는 찰옥수수와 홍천사과즙을 미리 산 농산물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주소지에는 내일 도착할 예정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발송되는 미배기호 찰옥수수와 홍천사과즙 그리고 기타 농산물들입니다. 어제와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포장을 했는데요. 오늘은 좀 늦게 택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. 주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기는 홍천이신선농장입니다. 이거rok천이신설농장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